자 그럼 조금 있다가 좀 보구요 s 가 붙어 줘야 되겠고 of 빼고 여기는 fed가 아니라 who were fed were 빼구요 those that이 아니라 who be가 아니라 have been domesticated 그 다음에 form이 아니라 formly 자 요 formly는 요 앞에 있는 이게 보어 자리가 아니에요 비동사 요렇게 해서 수동태 수동태는 당연히 동사입니다 여기는 수동태 수식 부사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have been domesticated 요런거는 좀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완료부정사 들어가는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가축화 되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축화 되는 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be domesticated 하면은 가축화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늑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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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로 가축이 되면서 변한 건 엄청 오래전 일이거든 그래서 완료부정사 to have pp는 이거는 이제 수동태까지 쓴 거고요 이거는 주절보다 과거 그래서 주절은 어디냐 여기가 주절이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물론 occurred 가 이게 그 주절이 되지만 요 완료부정사와 해당되는 주절은 이쪽으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후로 바꿔줘야 되는 거는 여기서 후가 사람을 여기가 선행사인데 인간들은 늑대에 의하여 가축화 되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적 관계사여서 계속적 관계사에서는 death을 쓰면 안 되죠 훈한 위치만 써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lust가 동사가 되고요 자 뇌의 일부분인데 요렇게 꾸며들어가는 여기는 pp 자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 월을 쓰려면 위치 월을 쓰는 건 가능해 위치 월 릴레이티드 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거든 요기가 생략된 거야 그 다음에 요 도우즈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데 여기가 복수예요 요건 지시 형용사야 여기서 그 능력 이렇게 그 능력들 그 다음에 매니는 뒤에 복수가 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복수지 그 다음에 여기에 feed는 feed feed 먹이다 라는 뜻이야 먹이를 먹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먹이를 먹는 동물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수동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started to take 여기 하면서 아 여기는 once 절이 별도로 나온 거구나 얘가 1번이라고 하면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뭐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여야 되고요 이 both, either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둘 중 하나고 both는 둘 다 그러니까 both species brains 하면은 둘 다의 종의 뇌들 이거는 뒤에 복수가 오고 either는 뒤에 단수가 또 온다 여기에 보니까 또 s가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either가 들어오면 안 돼요